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끝이죠 이제? 네 아나사운드 이펙터 특집 5탄 유토피아 테이프 에코 딜레이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펙터들을 보통 브랜드로 묶으면 보통 한 세 편 정도에 정리를 하고 다음에 또 보여드린다든지 이런 식이었는데 이번에 다섯 편을 한 번에 그러니까 저는 이유가 사장님 휴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휴가 가셔야죠.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자면 은총 씨가 방영되었을 타이밍에는 이미 일본에 계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일본 투어를 가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평소보다 조금 많이 몰아서 촬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몰아서 찍으면서 이 리스트들을 항상 이 사장님이 고민 고민해서 짜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이런 타이트한 일정과 휴가 일정이 맞물리면서 약간 정주를 놔버린 듯한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기분 좋은 브랜드를 또 오래도록 만나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장점인 게 이 회사의 특징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몇 주에 걸쳐서 다뤄보면서 원플러가 이런 브랜드구나 제이로켓이 이런 브랜드구나 라고 알았던 것처럼 얘는 한 번에 이렇게 쫙 하니까 얘는 이렇구나 느껴지네요. 아나사운드의 유토피아는 스피드와 덱스를 조절할 수 있는 모듈레이션이 적용된 테이프에코 딜레이패드입니다. 요즘 대부분 다 이런 대단한 건 아니죠. 에코 필터링은 매우 따뜻하고 빈티지 한 톤을 제공하고요. 딜레이 타임은 0에서 400ms 그리고 처 죽일 놈의 인터널로브 사용시 600ms까지 조절이 또 가능하다고 하네요. 90% 이상의 놀라운 스냅백 이펙팅을 제공하고요. 최신식의 정확하고 차가운 디지털 딜레이는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다고 하네요. 뭐냐면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아날로그가 디지털 보고 야 넌 구시대의 유물이야 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다시 그쵸 요즘 사운드 워낙 아날로그 사운드로 가고 있고 특히나 이제 공간계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렇죠. 아나 사운드는 최고의 딜레이를 위해서 PT2399 칩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서킷은 기타 톤에 매우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톤을 매우 풍부하게 해주며 기타 플레이를 더욱 돋보이게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 아나 사운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전면에 컨트롤 로브를 최대한 덜어내고 뒤에다가 때려박는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은 어떨까요? 페달에 붙이기는 힘들고 보드에 붙이기는 힘들겠지만 앞면 뒷면에 노브를 다는거지. 이게 돌릴 수 있게 양쪽으로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전원 9VDC 정전화 어데이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1개의 임프과 1개의 아프를 제공하고 있구요. 딜레이, 딜레이의 타임을 조절합니다. 리핏, 음의 반복되는 횟수를 조절하고요.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딜레이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여기 보시면 모드 토글 스위치가 있는데 성향이 바뀌는건 아니고 모듈레이션을 온, 오프 하는 스위치라고 하네요. 이펙터 내부에는 5개의 인터널 노브가 많게 있대요. 필터링이 되는 톤을 조절하는 톤 노브, 딜레이 타임을 최대 600ms까지 늘릴 수 있는 모어 노브, 딜레이 이펙팅의 깊이를 조절하는 데프스 노브, 데프스가 거기 있군요. 모듈레이션의 스피드를 조절하는 레이트 노브까지 뒤로 담아버렸어요. 그만큼 자신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이전 시간에 저희가 다뤄봤던 컴프처럼, 레이지 컴프처럼 게으른 연주자들한테 경종을 울리는 야, 좋은 소리 들으려면 뒷판 까야돼 라는 걸 수도 있고요. LED 라이트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라이트 노브까지 해서 총 5개의 인턴 노브가 채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운드부터 들어보죠. 오ards 리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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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렬 4. 정렬 5. 정렬 5. 정렬 5. 정렬 5. 정렬 5. 정렬 6. 정렬 5. 정렬 6. 정렬 7. 정렬 7. 정렬 얘는 오른쪽 중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요즘 추세인 것 같아요. 가운데로 이제 드라이 시그널이 나가면서 딜레이 시그널과 같이 믹스되는 예전에도 물론 방식은 동일했었지만 디지털 딜레이 같은 경우 사용을 했을 때 이펙터 사운드가 너무 도드라지잖아요. 요즘에는 연주자의 뉘앙스 그리고 기타의 특징을 잘 살리면서 자연스럽게 걸리는 딜레이가 모듈레이션을 제가 한번 줘볼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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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드라이 시그널 확신이 잘 들리네요. 그렇죠. 그러면 딜레이 시그널 좀 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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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저희가 딜레이 타임을 좀 많이 줘볼게요. 리핍도 많이 줘볼게요. 아멘 오늘 튜닝이 참 왜 이랬는지 모르겠네요 이 화음을 쌓아주는 듯한 자연스러운 오실레이션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확실히 잘 만드는 회사인 것 같아요 잘 만들기는 잘 만들어요 기술력이 없는 회사 같지는 않고요 한 번씩 생각을 잠깐 짧게 하는 이렇게 실수도 가끔 해줘야 인간적인 면도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더 테스트를 어떻게 해볼까요? 리핏을 좀 많이 줄이고 짧은 거 쇼스로 한번 가볼까요? 기술력이 없는 거 쇼스로 한번 가볼까요? 기술력이 없는 거 쇼스로 한번 가볼까요? 기술력이 없는 거 쇼스로 한번 가볼까요? 후추력이 없죠 nu 같은 게 이 선명한 해상도는 어떤 이펙터든 일치해는 않네요. 그래서 투명하면서도 몽환적이면서도 이 아름다운 사운드가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은총씨께서 유토피아를 이용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거고요.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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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ichtig? 좀 아쉽네요.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잘 만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이게 절대로 안 좋은 소리가 아닌데 아무래도 리뷰를 하면서 가격과 성능과 모든 부분 이게 최근에 이런 페달이 없어서 저희가 아니면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페달이 없어서 저희가 지금 약간 당황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때까지 리뷰를 또 정확하게 하긴 했구나라는 걸 좀 실감하게 되는 리뷰였던 것 같아요 2편이랑 전의 컴포편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사용하기에 대한 편의성 그러니까 지금 컨트롤 가장 중요하게 쓸 수 있는 컨트롤 보라고 해야 될까요? 어쩌면 누군가는 많이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더라도 계속 사용 분포도가 있는 것들을 뜯었다가 넣었다가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이렇잖아요 뒤에 안에 까보면 빈티지 모드다 그렇죠 모던 모드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들어있지 그거 미세하게 돌려서 어떤 더하고 빼는 거가 뒤에 들어있는 페달은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아무래도 뭐 가격적인 부분도 좀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되게 굉장히 고가의 페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제일 걸렸던 거는 그러니까 팩토리 세팅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불이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잘 안 보여요 이 팩토리 세팅이 지금 근데 뭐 다행히 안에 있는데 그걸 또 사서 까서 또 돌려서 밝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불편함이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손이 많이 가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아 이게 참 안타까워요 에코 딜레이는 이제 앞으로 누가 와도 분화 때문에 분화 때문에 이게 저희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그 여러분들이 에코 저희 이제 버즈비TV에서 에코 특집도 한 적도 있고 이제 한번 찾아서 보세요 그거를 보다가 분화 걸 들으면 이 사운드 차이가 얼마나 갭이 큰지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에코 딜레이 같은 경우는 항상 좀 분화랑 비교하게 되는 게 사실이죠 숙명인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나오는 에코 딜레이에 도전하시는 그 이펙트 회사들은 분화를 이제 뛰어넘느냐 못 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면 가격 싸움을 하던지 네 아니면 가격 싸움을 하던지 저는 이 다섯 편에 대한 아나 사운드에 대한 총평 같은 한줄평 한줄평일 수도 있고 부탁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노브 좀 꺼내주세요 제일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라이트 밝기를 조절하는 노브가 안에 들어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여기가 조명이 굉장히 밝은 편이에요 여기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어두운 데서 보이겠죠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어 큰 맘 먹고 이펙터의 성향을 완전히 바꿔주는 예를 들면 빈티지에서 못하는 솔직히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노브는 돌려도 사람들이 들었을 때 성향 자체를 확 바꾸는 스타일은 또 없어요 근데 이거 모듈레이션의 레이트 노브라든지 딜레이의 깊이를 조절하는 덱스 노브가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생각이다 댓글 좀 달아주세요 뭐냐면 나는 야 나는 덱스 노브 안에 있는 게 좋다라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 좀 한번 달아 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진짜 아나사운드 특집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댓글 다실 때 비판하는 내용은 좋은데 돼도 않는 비난은 달지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말씀드린 거고 비판하고 토론하는 건 저희도 좋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 모르는 거 알려주시고 아니면 저희가 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그런 거는 또 여러분들께서 잘 해주시면 알려주시고 수렴하고 네 도와주시고 그리고 아나사운드 특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생각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편협한 생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점수 한번 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7.0 8.0 네 저는 사운드로만 점수를 드렸어요 확실히 양질의 사운드를 내줬고 최근 딜레이에 추세도 잘 따라갔고 그 특유의 아름다운 오실레이션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Depth 노브가 들어있건 Rate 노브가 들어있건 감점 안하고요 사운드로만 마지막 편이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은 8점 줄 수 있는데 그걸 왜 넣었을까 이 생각에 꽂혀가지고 저 도저히 모르겠어요 왜 넣었을까 왜 넣었을까 왜 넣었는지 그게 제가 약간 거의 꽂혀서 7점을 드린 것 같습니다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길 바라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 뒤돌아이소 다음번에는 또 다른 브랜드들이 이렇게 할 거네 달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